안녕하세요. 쏭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합격시대 마무리 80선 오늘은 65번부터 68번까지 자료는 쏭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5번 외국인 취득특례 오른거 두개 고르시오. 1번 외국인이 계약체계를 했어요. 그럼 계약이 무슨 계약인지 봐야죠. 가로를 봤더니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은 제외. 매매나 공급계약은 제외니까 이 계약은 교환증여. 교환증여일 때 60일 신고하는 건 맞는데 시점이 틀렸어. 계약일 때는 계약체계부터 60일 이렇게 돼요. 소유권 이전등기일 틀렸다. 계약일 때는 계약체계부터 60일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M60 300만원. 6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 아니라. 2번도 치사빤스 똥빤스. 그렇지만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에. 주의하셔야 돼. 벌금과태료 다른 거다. M60 300만원. 6월에 100.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과태료다. 3번. 야생보호군. 그러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이솔보호구역. 허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도 받고 토지취득허가를 또 받고. 그건 아니에요. 외국인 허가 두 번 받는 건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랑 취득허가랑 별개예요. 별개인데. 그렇다고 해서 허가를 두 번 받는 건 아니라고.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취득허가는 불필요하다. 그럼 질문. 외국인이 신고를 두 번 하는 경우 있어요? 아니 그것도 없죠. 외국인이 허가 두 번 받는 경우도 없고 신고 두 번 하는 경우도 없어요. 외국인 괴롭히는 거 아니라고. 3번 틀렸고. 4번. 야생보호군에서 허가 안 받으면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확정적 무효예요. 토지거래 허가는 유동적 무효고. 야생보호군에서는 이거는 확정적 무효. 2년 2000에 확정적 무효. 4번 맞고. 5번. 외국인이 상속 경매 계약 외일 때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6개월이죠. 6월에 100. 계약 외일 때 6개월 이내 신고하고 신고하자라면 100만 원이의 과태료요. 6월에 100. 60일이 아니라 6개월. 틀렸고요. 6번. 잘 보세요. 외국인이 한국 국민으로 변경됐어요.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 아니 한국 사람으로 변경된 건 별 문제가 없잖아. 바뀌었어 지금. 한국 사람이 외국인으로 변경됐을 때 6월에 100.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죠. 외국인이 한국 사람으로 변경된 건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별 문제가 없잖아. 나 한국 사람인데 뭔 토지를 갖고 있고 뭔 상관이야. 한국 사람이 외국인 변경됐을 때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다. 지금 바뀌어 있다. 오 이거 많이 낚였겠는데. 주의. 7번. 군일 때 허가부르가 처리기간 30일. 그리고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죠. 맞고요. 야생 보호는 15일이에요. 연장 규정 없어요. 야생 생물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 지역. 보호가 3가지. 문화유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야생 보호일 때는 15일. 허가부르가 처리기간 15일. 연장 규정 없고. 군일 때 30일. 그리고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거 개정된 거니까 알고 계셔야 돼. 7번 맞고요. 66번. 토지거래허가 틀린 거 두 개 고르셔. 1번. 국장시도지사는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죠?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5년으로 한다. X. 5년 이상. X.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국장시도지사가 지정권자. 2번. 국장은 지정기간에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 재지정이죠? 재지정. 그럴 때 중앙도기 심의 전에 시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심의 반드시 거치죠? 국장이니까 중앙도기 심의 거치고 심의 거치기 전에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돼요. 언제? 재지정 시. 지금 재지정이잖아. 지정기간에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 재지정이라고요.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된다. 심의는 반드시 거치고. 처음 지정할 때는 심의만. 축소해제 시에도 심의만. 재지정 시에는 심의 거치고 의견 청취가 추가되는 거고. 2번 맞고. 3번. 처음 지정했으면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발생하죠. 공호. 아무런 말이 없으면 처음 지정한 거예요. 축소해제 재지정은 공고 즉시 효력발생하고. 축소해제 재지정은 이렇게 써줘요. 지금 아무런 말이 없잖아. 처음 지정한 거. 그러면 5일 후에 효력발생한다. 공호.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원래 공호는 다른 뜻이 있어. 공법은 그냥 50점. 공법은 50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공법은 그냥 50점은 맞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공호. 4번. 국장은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도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의는 반드시 거친다. 그리고 축소해제. 하의한다예요. 의무 규정이에요.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의한다. 지정사유가 없어졌는데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를 안 했대. 웃기잖아. 지정사유도 없는데. 축소해제는 하의한다. 심의는 반드시 거치고. 두 군데가 틀렸죠. 5번. 허가구역 지정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부청장은 지체 없이 일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공주 15일간 열받어.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7공주 15일간 열받어. 숫자 바꿔치기 하면 15공주. 엑스. 딸만 15명. 넌 부담스럽지. 7공주. 6번. 주거지역은 62죠. 기준면적이. 주미 60. 상공 150. 녹지 200. 그러니까 주거지역 60 이하는 허가 면제가 되죠. 기준면적 외우고 있어야 돼요. 주거지역, 미지정구역 주미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공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에서. 기준면적 초과할 때 허가 받는 거다. 이하는 허가 면제가 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기타지역 250. 농지 500. 임야 1000. 역시 기준면적 초과할 때 허가 받는 거다. 기준면적 이하는 허가 면제가 되고. 지금 주거지역이니까 기준면적 60. 이하는 허가 면제가 된다. 7번. 처리기간. 토지거래허가에서는 허가 불허가 처리기간 15일이에요. 여기서는 개정이 안 됐어. 외국인 취득특례에서만 야생보호 15일. 연장규정 없고. 군의일 때는 30일. 플러스 30일. 개정된 거. 외국인 취득특례에서 토지거래허가에서는 처리기간 15일. 허가 불허가 선매협의사일통지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멍때린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처리기간 내 공무원이 멍때렸다. 그럼 공무원 잘못이니까 기간 끝난 날이 다음 날에 허가 의제. 불허가가 아니라. 공무원 잘못이니까 허가 의제가 돼야죠. 기간 끝난 날이 다음 날에 허가가 의제가 된다. 불허가. X. 허가 의제. 끝난 날에 X. 끝난 날이 다음 날에 허가 의제. 67번.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두 개 고르시오. 1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분기별로 한 번씩. 틀렸죠? 1년에 한 번씩. 이용의무기간 관계없이. 이것도 틀렸죠? 이용의무기간 내. 그렇게 해야죠. 두 군데가 틀렸어요. 이용의무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는 거니까. 1번 틀렸고. 2번. 뭐가 키워드냐면 현상보존. 현상보존은 5년이에요. 이용의무기간 2년. 이용의무기간. 사업시행 그러면 4년. 현상보존은 5년. 사업시행, 현상보존 이런 말이 안 보이면 2년. 이용의무기간 2년. 지금은 현상보존 이런 말이 보이니까 5년 이렇게 해야지. 현상보존 5년. 2번 맞고. 3번은 방치가 키워드죠. 방치는 이행강제금 10%예요. 방치 10%. 임대 7%. 오용 5%. 오용은 승인받지 않고 목적변경 잘못 이용하는 거. 오용 5%. 기타 나머지들 7%. 지금은 방치니까 10%. 이행강제금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 새로운 거는 이미 부과된 건 징수 하의한다. 맞죠. 새로운 것만 중지. 부과된 건 이미 부과된 건 징수. 4번 맞고. 5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부과 처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제기해야 한다. 맞죠. 이의 신청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허가 불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하는 건 1개월.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 제기하는 건 30일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토지거리 허가에서 1개월이 아닌 걸 외우고 있어야죠. 1개월이 아닌 거 4가지. 허가 불과 처리 기간 15일.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거 15일. 이행명령 이행기간 3개월 이내 문서로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 제기하는 거 30일. 그 4가지 빼고는 다 1개월. 이의 신청 1개월. 매수 청구 1개월. 처음 보는 건데 1개월. 잘 모르겠는데 1개월. 1개월이 아닌 거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6번은 시장구수구청장은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지처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건 아니라고요. 이행명령을 먼저 한다고.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먼저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 시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순서가 이행명령을 먼저 한다고. 이행명령 불이행 시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 아니다. 6번 틀렸고 7번은 뭐가 키워드냐면 승인받지 않고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해서 이용하는 거.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오용. 오용 5%. 오용 5%.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 잘못 이용 오용 5%. 아까 방치는 10%. 임대 7%. 오용 5%. 기타 나머지들 7%. 이행강제금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68번. 선매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두 개 고르시오. 1번.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선매협의를 하의한다. 선매협의를 하의한다가 선매협의를 시작하의한다. 맞죠? 선매협의 시작은 15일이에요. 아까 1개월이 아닌 거 외울 때 있었어요. 허가 부르가 처리기간 15일. 선매협의를 시작하는 거 15일. 이행명령 이행기간 3개월 이내 문서로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제기하는 거 30일. 그 4가지 빼고는 다 1개월. 선매협의 시작하는 거 15일. 1번 맞고. 2번. 선매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한한다. 틀렸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 선매대상 토지는 두 가지다. 공익사업용 토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선매대상이 돼서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된 후 선매협의가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러면 불허가 처분을 받는 걸로 본다. 틀렸죠.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선매는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매 협의가 안 되면 절차를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허가 신청 들어온 거니까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받는 걸로 본다. X. 4번. 강제선매가 아니라 협의선매. 국가 등이 토지 소유자랑 협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 협의해서. 가격기준은 선매는 공시지가? 선매는 감정가격, 선감, 매공시, 영감, 외불럭. 선매는 감정가격, 매수청구는 공시지가, 선감, 매공시. 그리고 예외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허가 신청서에 낮은 금액 적혀 있으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금매물로 싸게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허가 신청서에 낮은 금액 적혀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다. 예외도 있고요. 그런데 원칙이 선매는 뭐다? 감정가격, 선감, 매공시, 매수청구가 공시지가 그렇게 해야지. 4번도 틀렸고. 5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선매가 불허가 처분 시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요. 선매는 허가 신청 시, 매수청구가 불허가 처분 시, 매수청구는 네가 불허가 있으니까 네가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 시죠. 선매는 허가 신청 시, 시기 다르고, 그리고 아까 가격도 달랐고, 선매는 감정가격, 매수청구는 공시지가, 선감, 매공시. 가격 다루고, 시기 다루고, 선매는 허가 신청 시, 매수청구는 불허가 처분 시. 6번. 선매자, 매수자는 똑같아요. 국가 등 속에 10가지가 포함되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걸 기억해야 돼. 선매자도 안 되고, 매수자도 안 되는 애. 그건 똑같아요. 선매나 매수청구랑, 선매자가 안 되는 애, 매수자가 안 되는 애. 그래서 이 민간기업, 얘는 안 돼요. 한국은행도 안 되고, 항방공사 안 되고, 지방공사 안 되고. 네 글자짜리, 지금은 죽어 그냥 사, 죽을 사자. 한국은행 X, 항방공사 X, 지방공사 X, 민간기업 X. 선매자도 안 되고, 매수자도 안 된다. 이거는 선매랑 매수청구의 공통점이에요. 6번도 틀렸고, 7번. 선매 협의를 끝내는 거, 완료하는 거, 끝내는 거. 얘는 1개월이네. 시작은 15일. 완료, 끝내는 건 1개월. 잘 모르겠으면 1개월. 1개월이 아닌 거를 외우고 있으라니까요. 1개월이 아닌 거. 허가 불허가 처리기간 15일. 선매협의를 시작하는 거, 그건 15일. 이행명령 이행기간 3개월이네 문소로 하고, 이행강지금 부과의 이의 제기하는 거, 30일. 이의신청 1개월. 매수청구 1개월. 선매협의 끝내는 거, 완료하는 거 1개월. 선매협의조서 제출하는 거 1개월. 잘 모르겠는데, 1개월. 오늘 여기까지, 쏭바!